이제 도착했습니다 마가자 이게 뭐라고 했죠? 시오, 폰즈, 초유 이게 폰즈 여기 볼게요 이게 시오고 이게 내기 폰즈고 이게 내기 소유고 이게 소스고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런데 도쿄가 원래 겉바속촉을 좋아하고 여기는 겉까지 허물허물한 거 있잖아요 도쿄는 이거보다 제가 먹었을 때 더 과자 먹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맞아 시오, 소금 맛있어? 소금이 맛있더라 난 시오 좋아 소금 시오가 맛있어? 약간 깔끔해 오케이 진한이 형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보여줄게요 얼마나 작으면 여기 타코야키가 얼굴을 가릴 수 있어요 보이죠? 진짜 맛있어? 이게 어때요? 여기는 사실 어디 있는 타코야키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본 에비스 에비스는 도쿄인데 가게 이름이 에비스고 아마 오사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에비스 청바지 싫어요 개스 나도 개스 나도 개스 개스 리바이스 501 그러니까 503인가? 501 그런 바지들은 비싸서 뭔지 알지? 중요한 날이 많이 많아 소풍 갈 때 소풍 날 현장 학습 난 개스는 중학교 때였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에비스 입으면 진짜 난리 났지 네, 리허설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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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 씨 이어폰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를 채워주실 텐데 네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로그에요? 지난 로그? SONGS LOG 아 지난 로그 음 아 아 아 아 아 동혁아 너 용 들어가기 전에 너 똑같이 할 거지? 뭐 하자? 도와대니 웃고 오지? 아니요 그거 바꿀 거예요 어? 바꿀 거야? 뭐로 바꿀 거야? 이거 말해줘야 돼 나한테 나 또 당황한단 말이야 발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머리도 오늘 염색을 했는데 지금 동혁이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윤형이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기실 풍경은 뭐 이렇습니다 오늘도 콘서트 화이팅 다치지 말고 잘해봅시다 이따 봐요 드디어 감사합니다.